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공식화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관련 투자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매출이 221억 300만 달러, 순이익이 1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20년 만에 전국 7개 중소도시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면서 반도체, 원전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산업 연구와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지역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연준 의사들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힘을 썼습니다. 높은 시장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한번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 증시도 반도체주들 그리고 AI 중심으로 강세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어제 좀 빠지더니 오늘 좀 시간을 해서 무섭게 오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 후 혼조세 마감한 모습인데 사실 금리에 대한 이슈는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부터 계속 강조해 왔는데 4분기 순이익이 무려 769%나 늘어났습니다. 시간에 급등한 상태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증시를 바라볼 때 실적 금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금리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 시장 참여자들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그니피센트 7의 어떤 실적 다 재료가 소비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은 중국 쪽에서 좀 부진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테슬라 역시도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빠지고 있었다가 지금 반응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재료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된 상황이라 증시는 추세적으로 이탈하진 않습니다만 횡보하는 장을 좀 거칠 수 있다. 이 점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60선으로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을 받아서 SK하이닉스까지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 관련 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차트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그어집니다. 나스닥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는데 지금 이 선으로 봤을 때 네모난 박스 있죠? 네모난 박스가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이 추세의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어제요. 그러나 이탈할 때의 캔들을 보니까 이게 망치형 캔들이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매크로 말씀드릴 때 금리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이 하반기까지는 이날 안 할 것 같다는 제가 전망도 말씀드렸고요. 또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이 이미 거의 다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턴 측면에서 이 지지 라인을 뚫고 올라갈 명분이 없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은 아닙니다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의 지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나스닥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16,210이 뚫을 수 있습니다. 그 점 하나 체크하시고 S&P500 같은 경우에는 5,000선 이탈했죠. 5,000선 이탈하고 4,980일 마감했는데 중요한 선인 21선이 네모난 박스입니다. 네모난 박스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5,000선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 이슈 가지고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서 5,000선 지켜주는지 아니면 5,000선 돌파하고 전고점 라인인 5,048까지도 돌파하는지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우 역시도 21선 수령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증시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출발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10분봉인데 빠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다. 다만 추세를 그려봤을 때 11선 이탈하지 않고 5,000선 위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세고 반도체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에 따라서 좋은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계에 띄우고 나서 쭉 빠진 흐름을 갈지 이 점을 좀 포커스로 맞추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시면 양봉입니다. 캔들이 아주 좋아요. 21일 고점 보면 870인데 오늘 종가상으로 이전 고점 라인이 870이 강하게 돌파하고 880선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900선까지도 볼 수 있다. 제가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제가 세워드리자면 반도체 눌림목 공략 혹은 저 PBR 섹터 공략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섹터 공략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모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좀 행보 가능성을 보여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도를 위주로 해서 좀 강세 흐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오늘 장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칩 쪽에 좀 새로운 키워드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뉴로모픽이라는 반도체 칩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고 또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뉴로모픽이라는 새로운 섹터가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섹터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가 어떻게 섹터가 형성되었고 그동안 어떻게 순환매를 이어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HBM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가 올랐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아왔는데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말 그대로 기기 안에 AI가 탑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휴대폰 사시면 실시간으로 통역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가방이라든지 물품이 있으면 동그라미만 그리면 그 물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제주 반도체 대장주로 엄청 많이 올렸죠. 그다음에 나왔던 테마가 CXL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렛이라는 테마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테마가 뉴로모픽이라는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반도체 칩인데 잘 갈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갈 것 같고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꿈의 AI 반도체인 뉴로모픽 칩을 시동했고 추가적으로 하버드 최연소 한국인인 함돈이 교수가 삼성 SIT 부원장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로봇주 생각하면 아시다시피 삼성과 연관이 돼 있고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으면 주가가 3차 파동까지 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릴 텐데 이 섹터, 이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NCN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때입니다. 장대 응봉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때가 2022년 7월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카카오도 추세적으로 잘 가다가 장대 응봉이 거래대금 실내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NCN도 보면 이때 네모난 박스 이후에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뚫은 상한가가 나왔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저는 4천원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보고요. 지금 상한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면 내일 시초가 매매 무조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초가 개입이 15% 이상 뜬다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림 매매. 눌림이라고 하면 15% 이상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 이상 출발할 때 12%, 11%, 10% 떨어질 때 담는 것을 눌림 매매라고 하죠. 그 기법을 적용하셔서 NCN을 들어가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관련 주가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지금 9%대 우리 아까 봤을 때는 23%대까지 급등하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왜 빠졌을까 생각해보면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앞서 네모난 박스 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리 선춤해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바닥 구간, 바닥 구간이라고 하면 3만 원대 되겠네요. 이 3만 원 구간대에서 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도 결국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꼬리는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어떤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 이탈의 신호는 아니다. 따라서 NCN과 마찬가지로 오를 수 있는데 일단은 NCN이 대장이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는 매매할 때는 NCN을 시초가 매매에 접근하시고 NCN이 시초가 너무 높게 떠서 연상을 간다. 상가를 바로 직행한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부대장주이니까 짝짓기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자람 테크놀로지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부대장이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보시고 짝짓기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뉴로모픽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반도체 붐 속에서 뉴로모픽이라는 키워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지금의 대장주와 부대장주로 NCN과 자람 테크놀로지 각각의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를 가려내는 비법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비법 자료집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 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단타 이번 해에 정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짚어볼 텐데요. 초전도체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어제 오후장에 좀 무서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정말 위아래로 움직임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섹터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초전도체 섹터 지금 들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멘텀은 크기 두 가지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분들 아시는 초전도체 대장이죠. 대장주가 역대 최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후장이죠. 2월 21일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장을 다 봤는데 정말 잘 간다. 신성 델타테크가 바닷건에서 14배 가까이 올랐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까지 한번 가나 보자. 제가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쭉 빠지는 겁니다. 18만 4천 8백원까지 갔어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24%대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저가가 마이너스 21%입니다. 이게 변동폭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꼭대기에서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되게 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섹터 가져온 이유가 이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구간입니다. 학회 일정이 3월 4일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신규 매수자들은 꿈도 꾸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물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김현탁 교수가 다음 달 초전도체 LK99 검증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인데 지금 2월 22일이죠.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선반영이라는 재료 아시죠?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학회에서 결과가 잘 나아가지고 노벨상 받고 차트에 다 그 꿈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관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덕성이죠. 네모난 박스. 덕성 네모난 박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래대금 4,500억, 2,400억 터졌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래대금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7,000억 가까이 물량을 던질 수 있나요? 그 정도 물량이 있나요? 아닙니다. 결국 바닷건에서 자, 이런데 계속 담아왔던 거예요. 누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죠. 세력이죠. 세력들이 물량을 담아오다가 이때 던진 겁니다. 언제? 2월 16일, 2월 21일.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선암도 지금 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절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외에서 한번 올릴 수 있어요. 개인들을 꼬시려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보낼 수도 있고 3, 4% 급등한 다음에 시초가 띄우고 오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진짜 상승이 아니라 가짜 상승입니다. 이제는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세력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초전도체 섹터 말고 다른 섹터가 궁금하시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전도체 관련 섹터는 어제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물량 자체가 이제는 세력들에서 개인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절대 신규 진입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만 하더라도 플러스 24%가량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한 종목에서만 40% 가까운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신규매수는 주의하셔라라는 점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비대면 진료 쪽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들의 파업에 있어서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잖아요. 앞으로 지속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비대면 섹터 가져왔는데요. 관련주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유비케어, 케어랩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일단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사들과, 그러니까 의협과 정부 간의 어떤 다툼 지금 정부 쪽에서는 경찰청장 얘기가 나오고요. 주동자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의협은 맞서겠다, 우리가 대응하겠다 우회책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부 입장에서 강경책을 고소하고 의협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온다면 비대면 섹터가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비케어, 케어랩스, 인성정보라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면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볼게요. 상한가를 쳤죠. 23.20, 상한가는 아니고요. 장대항봉 이후에 은봉을 띄워놨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미한 지지구간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선을 그어드릴게요. 6천원 라인 정도 되겠습니다. 6천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고요. 이 라인이 이탈한다면 모멘텀은 괜찮은데 차트적으로는 붕괴되었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은 6천원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6천원 이탈하면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슈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면서 6천원 라인 이탈하지 않음과 동시에 반등을 한다면 반등을 한다면 정고점 라인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 이렇게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요. 케어랩스도 한번 볼게요. 케어랩스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연상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케어랩스 역시도 6천원 보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과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역시 또 차트 패턴이 비슷하죠. 상한가 이후에 은봉 뛰었다가 이 은봉의 저가 라인 이 구간입니다. 5천3백원 라인 되겠네요. 5천3백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지지 라인 형성된과 동시에 반등세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규로 매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5천3백80원 지지 라인 기억하시고 전고점 라인이 6천2백80원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된 섹터와 대장주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섹터 분석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비법들 다 녹아져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가지씩만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테크윙 한번 짚어볼게요. 좀 무서울 정도로 차트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테크윙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테크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단기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단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2월 13일일 거예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수익률이 고가 기준 16% 정도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린 근거는 간단한데 1차 파동이죠. 눌렸습니다. 2차 파동 진행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2차 파동 진행 중에 이미 고가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3차 파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눌림구가 잡히고 3차 파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익절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테크윙 혹은 올해는 내가 단기 투자 진짜 한번 끝장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입장하시며 단타 관련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단타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16%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파동 분석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생명은 다들 아시죠? 보통 우리 증시를 이끌던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과 같은 주도 섹터였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일정을 앞두고 모멘텀이 생기면서, 모멘텀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증시를 이끌던 섹터가 아닌 소외받았던 섹터인 유통, 증권, 보험, 지주사, 자동차 부품 이런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시청자님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섹터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종목이 바로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 섹터이고 관련 모멘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주주와는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낸 다음에 너희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는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사모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순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업의 모멘텀, 실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단기, 중기, 입형선 정별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추세가 좀 가파릅니다. 추세를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앞서 봤을 때 1월 11일 장대음봉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상속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 언론을 통해 막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 시가 라인을 회복하면서 추세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모으고 있다. 이 모멘텀은 어마어마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8만 7,500원 이때가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이 8만 7,5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목표가는 약 10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11만 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공약주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 삼성생명 알아봤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가격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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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주 주목입니다 AI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AI 개발 투자 붐에 힘입어서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과도한 수치가 아니냐는 시장 전망치까지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올 1분기 매출 기대치마저 시장 전망을 상위하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고속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김선영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 4%가량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7%까지도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우려감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는데 시간 내로 우선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전 우려가 불식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보면 아침부터 하이닉스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체 반도체 장비주들도 대체로 괜찮은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PSK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고 그린 리소스가 27%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LOT 백퀸 비롯해서 테크 윙 등등에서 조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반도체 장비주들 비롯해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아주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당장 못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HBM3 관련해서 우선은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양산을 한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텔과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스트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요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당장의 하이닉스와 관련 제품들이 반도체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잘 가기도 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하이닉스가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못 가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삼성인데 멈춰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세상에 이 하단 자리에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큰 그림이 이렇게 잡혀 있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확대해 보자면 얼마 가격대? 한 7만 2천 원대의 가격대가 맥스 저점일 겁니다 사실 여기서 빠져봤자 큰 하락은 안 나와요 천 원 정도 빠져야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포인트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조금 늦게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시간은 몇 개월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는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였던 7만 9,800원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흐름을 원치 잘 탔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현 상황 엔비디아 이슈로 국내 증시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으니까요 급한 매도보다는 다음 주 밸류어 프로그램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쪽으로의 수급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주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김선연 전문가님의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저희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었거든요 수음법 그리고 실적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그 이슈가 팡하고 터지면서 10%까지도 상승이 나왔어요 현대로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펼쳐볼까요? 네 이제 그 수음법 개정안 국회 소위를 통과해서요 29일 날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진짜 너무 많이 말씀드렸었던 추천을 드렸었던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드리고 정말 큰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하나 시즈템도 매수 좋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선택의 상황인데 현대로템도 어찌 됐든 결국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템 같은 경우가 확실히 조금 수혜를 보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가더라고요 풍산도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풍산 뭐 총알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 역시나 주가가 오늘 반등 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수음법 이슈는 당연히 통과가 되고 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많은 수주 누가 가장 수주가 많고 많이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로템 같은 경우 우선은 수주 잔량이 원체 많고 하나 쪽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상승 흐름이 멈추진 않을 겁니다 오늘 봤을 때 수급 상황으로도 잠깐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수급 보시면 오늘 봤을 때 그간에 약간 기관들이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았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기관들이 아침부터 해서 15만 주가량 현재 잠정치 잡힙니다 외인도 35만 주가량 외인 최근에 좀 꾸준했거든요 오늘 외인 기관들이 개인 물량들 쌍끄리 매수해 주면서 끌어올려 버리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크게 바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요하게 봤던 게 작년 9월 고점 자리를 얼마나 잘 넘어갈까였는데 이 자리 아주 가볍게 넘어갑니다 아주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다리면 4만 원 넘어가는 종목입니다라고 전 고점 넘어가는 종목입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단계급등은 아닐 겁니다 단계급등은 아니지만 수준법 이슈 딱 통과되면 약간 단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추세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볼게요 현대루템이 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도 좀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도요 추천드리고요 너무 큰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몇 개월 안 걸렸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대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하나에어로를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면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현대 로템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시스템이 좀 더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저도 오픈톡방에서 하나 시스템만 봐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로템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의견 드렸잖아요 근데 에어로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종목은요 급한 대응은 사실 안 돼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라 기관과 외인들도요 시선을 로템으로 좀 돌린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있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치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모습인데 가격 전략에서 따져봤을 때는 로템이 가장 매력도가 사실 높아요 그 다음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풍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차트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하나 에어로는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정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21선 이탈 부분이 나오는 자리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겁니다 14만 원 자리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능법 이슈 다음 주 맞춰서 갑자기 종목이 급하게 빠진다 싶으시면 1차 수익 실현 구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화 시스템 이것도 지금 분위기 괜찮거든요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한번 빠르게 튀어 올라가면서 역시나 전고점 부분 근처 19,000원 이상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홀딩하셔야 되고 한화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화 지주사 보셔야 됩니다 약간의 조정이지만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혹여나 좋아하신다면 이쪽도 관심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상 관련해서 일단은 다음 주 수음법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쪽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짚어볼게요 저희가 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면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은 삼성전자보다는 당장에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번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또 3% 넘는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하이닉스는 정말 진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부터인가 8월 7월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뭐 방송 오래 오신 분들 다 아시죠 12만원 아래 있을 때 11만원 초반 왔을 때 11만 2천원 이랬어요 이때 이때 매수하세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세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거의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1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빌다시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잘 갔어요 그리고 또 못 사신 분들 계실까봐 2월 초 이때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수시로 말씀드렸어요 뭐 사실 강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슈는 그냥 딴 게 아니라 아 HBM 관련해서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최고의 수혜주가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사가 되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하이닉스가 진짜 많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사 임원조차 이렇게 얘기하죠 시총 자체를 2배 200조까지 만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2배 이상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올해 안으로도 가능하다 봐요 내년까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 대응주다 보니까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 보고요 삼성은 사실 지금 못 올라가요 지금 못 올라가고 삼성은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여름쯤 돼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4월 5월까지도 조금 애매해요 빠르면 한 6월 정도 볼까?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당장에 조금 양산 관련해서 하이닉스보다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BM3 반도체 쪽으로 해서 아직은 실적 격차가 당분간 날 수밖에 없어요 한분기가 날 겁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이닉스가 조금 삼성 보유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수급상으로도 좀 보자면 아직은 외인들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만 기관들도 다시 매수 대응을 할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한 번 튀긴 했거든요 한 번 튀었지만 아직 크게 남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으로 예측해 볼까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5월달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현 차트에서 현 차트에서 봤을 때 이게 아직 그런 그림 자체가 여기 나왔다고 보기엔 조금 아직 애매해요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더 지속될 수 있다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의 리딩 따라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딩 해야겠죠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SK 하이닉스가 HBM3E 이거 양산 시작해서 세계 최초 양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정말 이걸로 많이 수익이 났나를 궁금해할 거라는 거죠 하이닉스 실적이 작년 하반기 안 좋았다가 4분기 실적 돌아오다가 1분기 완연하게 돌아오고 근데 HBM3E가 어디 붙어요? 1분기 말 2분기에 탁 붙잖아요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시점 언제인가요? 언제인가요? 7월이겠죠 그러니까 7월까지는 문제없이 가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금리 인하가 붙어요 금리 인하가 늦으면 7월 이후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들어와 보이거든요 주가가 그냥 계속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그림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연말 가져가시고 최소한 20만 원 이상 갈 때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대도 제가 40만 원, 30만 원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현대차 절대 파시면 안 돼요 말씀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슈 때문에 약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장기 초세로는 괜찮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더 괜찮단 말이죠 여러분들 홀딩하시고 대응하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 7월 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서 리딩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까지도 관련된 전략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성생명 알아볼게요 다음 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을 앞두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에 우리 정영석 전문가 추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삼성생명 이슈는 다른 것보다 일단 실적 너무 좋았어요 워닝서프가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게 주주 환원책 기대감이 조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물산, 삼성생명 같이 간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삼성물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렇죠? 물산 갑니다 당연히 생명도 같이 가요 왜? 두 종목이 나름 지주사격의 위치를 삼성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물산도 잘 가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이고요 생명도 그 구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릴 때 뭐였냐면 이런 말씀드렸죠 최근에 웨인들이 삼성그룹주 전체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삼성전자는 좀 안 가긴 하지만 삼성그룹주 전반으로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고 있어요 어떤 정보도 가고 있냐면 삼성 SDS도요 최근 급등했어요 삼성 SDS는 오픈톡방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2월 16일 드렸고요 주가 급등이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웨인들이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막 매수를 많이 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1월 중순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삼성에 상속 리스크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갑니다 생명부터 가고 물산 생명 먼저 가는 거죠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아 나 이제 상속세 다 냈으니까 주가 올릴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 그만큼 돈 나라에 바쳤으니까 나 이제 복구해야지 그렇죠?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주가가 얼마나 더 갈지 여부인데 생명 같은 경우는 우선 가뿐하게 전 고점을 넘어갔고 그 다음 중요한 게 21년 고점이에요 여기 자리를 과연 얼마나 잘 넘어갈지 근데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치고 갔어요 그렇죠? 아주 가볍게 갔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 전의 차트를 크게 열어보자면 저기 위에 2017년 16년도 때도 매물벽 자체가 꽤나 두껍게 존재합니다 삼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 쉽게 매도하지 않으시고 긴 세월 동안 현재 1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10만 원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일전에 2011, 12, 13, 14, 15, 16년도 때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 자체가 라인을 새롭게 그어드릴게요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네모칸 쳐드릴게요 여기가 박스 형성으로 바닥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거침이 없다고 봐요 이 자리가 거의 현재가 부분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딱히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 다만 그 자리부터에서는 매물벽 자체가 꽤나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삼성 이른값 때문에 안 판단 말이에요 10년 가까이 그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잘 넘어가면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수급의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뭐 딱히 문제는 없고 원체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사람들의 기대가 항상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보다 조금 어떻게 해요 조금 약간 좀 안 좋게 나온다면 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기 조정을 좀 거친다면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그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큰 종목이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종목 삼성생명이었고요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영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양봉으로 좀 출발한 두 증시 모두 어떤 전략을 한번 오후장에서 펼쳐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또 내일은 안 나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기업들의 정부의 정책에 좀 기대감이 있긴 할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정책이 조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조금 단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조금 가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는 안 하고 또 수급상으로 외인 기관들이 특히 이제 기관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수량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건가 방향을 잡는 건가 눈치 보는 건가 싶기도 해서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처럼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만약에 좀 생각보다 별로라면 약간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참고하시고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내일도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뵈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중요한 점은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이 좀 그래도 바닥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코스닥도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전고점 자체가 1월 9일 날 나왔었던 884포인트예요 여기인데 일단 바로 목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코스피가 좀 밸류업 이슈 때문에 기업 밸류업 때문에 조금 약간은 기대감이 좀 낮아져서 약간 밀리는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양호한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인 것은 이제 다음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강연에서도 이쪽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릴 거고요 시장 분석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꼭 참석하셔서 방송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오후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토요일에도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오후장 전략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상승 섹터로는 유로모픽 반도체도 초전도체 비대면 진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주의하는 모습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삼성생명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